하하의 아내 별이 만사 근황을 공개했다. 별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세먼지 없고 날씨가 좋기에 드림이 하원 후 다녀온 월드컵 공원 나들이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. 별은 이제 정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송이 출산 때문에 우리 드림 소울이랑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시간 보내주고 싶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열심히 부지런을 떨어본다. 라고 덧붙이는 것으로 엄마의 마음을 전했다. 만사계 사진도 공개했다. 사진 속 별은 핑크색 맨투맨 티셔츠에 롱스커트를 매치 아름다운 뒤라인을 뽐내며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. 한편 별은 지난 2012년 방송인 하하와 결혼 쓰라의 두 아이를 두고 있다. 이혜미 기자 gpai 골뱅이 tvreport.co.krslash 사진는 별 인스타그램 기사 제공는 tv 리포트. 해당 글은 제휴매체의 기사입니다.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.